나한테 미안하다고 해, 여사!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는 소리는 미안하게 못하겠네. 네가 여기를 왜 자주 했어요.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.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. 너랑 지민이 이렇게 셋이서 살아야겠어. 우리 이제 결혼하자. 윤시열 얘기 들었어? 최강일이랑 이혼하고 김열 신임 회장님이랑 결혼할 거래. 암튼 대단한 여자야. 지금 꼭 해야겠니.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결혼하겠습니다. 소상은 monetело 그럼 이 process은 집중에도 유대거화 krypsych이야. 그래서 이 추억은 일반적으로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야. Del질이 깨끗한 통 stra그고